오늘 내용은 코스피 2일 연속하라 코스닥은 하루만에 상승했다 업종 동향은 비금속 건설 의약품 통신 내렸고 외국인이 오늘 655억 매도세가 있었는데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뭐 거래를 안 했어요 아니 뭐 2조 4천억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좀 많을 때는 3조 적을 때는 1조 8천억 그 정도 거래 하거든요 근데 뭘 2조 4천억 거래하고 2조 4천억 팔았는데 뭘 그 안에서 뭐 600억 매도가 의미가 있다 큰일 났다 뭐 매도가 남았다 뭐 이런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일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 등 영향으로 상승 출발하였으나 파월 의장의 추가 긴축 시사 발언으로 하락 전환된 이후 장중 발표된 중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기간 매도 전환되었다 좀 웃긴 것 같아요 만약에 기준금리 동결 하고서 주가가 올랐어 그러면 기줄도 기준금리 동결이 됐으니까 주가가 올랐나 보다 내 주가가 내리면 또 뭐라 그럴까요 파월이 긴축 했으니까 내렸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좀 말장난인 것 같구요 좀 구체적인 얘기를 아까 이제 그림 그린 거 요걸로 설명을 좀 해볼까요 아까 눈높이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뭔 얘기인고 하니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지금 fmc 일정에 시장이 막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죠 fmc 쪽에서는 금리 인상 한두어 뭐 그래서 금리 인상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난번 요기쯤 해가지고 이쯤 이니까 이번에 동결이 나온 거거든요 이번에 동결 요기 요기쯤 해가지고 좀 동결이 나온 거란 말이지 계속 인상을 한두어 계속 인상 하겠다 그러다 간 동결 할 거야 금리 안 올리겠지 개꿀 그러고서 시장이 지금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이미 여기까지 가 있죠 어 우리가 정상 per 범주가 한 11배 정도 되는데요 어 지금 그걸로 환산하면 2800 인가 나올 거예요 2700에서 2800 요정도 나올 겁니다 11배 정도 뭔 얘기인거 하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시장 같은가 코레아 디스카운트 된 정도 된 것을 감안을 했어요 무슨 얘기만 시장 같이 가지고 오늘 눈높이에서 제가 잔소리 엄청 했죠 아 조금 김이 빠져요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복습 좀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너는 설명하는 애니까 또 설명해봐 설명충 이러면 짜증나 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기업이 있어요 그 어떤 기업이 요렇게 성장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업의 가치 일 거 잖아요 이걸 이걸 뭘로 판단할 거야 돈을 많이 벌어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아니면 뭐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 앞으로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야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이건 몰라 이거 이거 얘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게 뭐야 이게 기본적 분석 아니에요 기본적 분석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 기본 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 뭐 베이시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좀 헷갈려서 그렇지 이게 펀더멘탈 어넬리시스 잖아요 펀더멘탈 어넬리시스 재무적인 분석을 하겠다 이게 펀더멘탈 이라는 표현이 기본 재무 이런 다중 의미를 갖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기본적 분석이 됐어요 외국 사람들은 이게 당연히 기본인데 안 하겠어 그래 기본적 분석이라고 가져가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사실 펀더멘탈 분석은 재무적인 이라고 보는게 더 맞죠 이걸 판 이 선이 지금 위로 가고 있어 옆으로 가고 있어 밑으로 가고 있어 이걸 판단하려고 이걸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코스톨라니의 개의 개념에 보면 이런 개념이 있죠 주인이 이렇게 쭉 걸어 가는데 개줄 줄 이렇게 내가 붙잡고 있어 그러면 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막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랜덤워크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아니 여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 나무에다가 쉬 한번 싸고 여기 이제 뭐 또 다른 멍멍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요 멍멍이한테 가 가지고 꼬리 좀 살랑살랑 좀 한번 쳐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 왜 주인이 줄을 끈을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안에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폭이 얼마나 됐냐 이걸 분석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석하기 위한 본질적인 그 뭘 공부하는지는 알고 공부를 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요 기본적 분석의 중심선 이거를 기업에다가 대입해서 보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다가 적용을 해서 본다는 겁니다 이 코스피 시장이 대략적으로 PER 11배 정도를 수렴 하더라 그 정도 안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더라 이 얘기에요 요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던데 이런 거죠 지금 여기 어디쯤 있죠 여기 여기서 이렇게 살짝 올라간 여기 어디쯤 있잖아 지금 이거에 비해서 더 고평가를 받을 때도 있어요 요때 코로나 때 고평가 받았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대외적인 이런 활동도 좀 하고 그리고 또 당시에 계속 이렇게 양적 완화 하고 하는 과정에서 돈이 우리나라로 좀 흘러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고평가 논란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정상 평가 지금은 저평가 구간에서 다시 정상 정상적인 구간 여기로 좀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11배 사이 여기로 지금 진입 중이에요 지금 거의 다 왔어 근데 여기가 한 2700에서 280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큰 그림 이거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아 줄여야겠다 아 늘려야겠다 이 개념이 잡히지 않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현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이 매도한다 매수한다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fmc 이후에 해외 기술주 전반 상승 마감으로 뭐 저가 매수 세입되면서 상승 마감 이게 중요하기보다는 이게 중요하죠 지금 어디 가서 또 그래서 현재 상태를 보자면 금리 인상을 안 하겠지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 그래서 대략 우리 이제 큰 그림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증시평가 이제 11배 이렇게 생겨 있는 지금 11배 요 근처로 지금 진입해서 거의 요만큼의 개 밖에 안 남겨 놓고 있다 요런 겁니다 근데 어제 fmc 의 결과를 두고 호재냐 악재냐 딱 그냥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죠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얘가 만약에 주가가 안 올랐어 그러면은 어 현재 상태가 호재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증시가 미리 올라 버렸죠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은 요정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조금 높게 올라왔다 그게 반영될 만큼 최근에 좀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계좌 상태는 요 솔직히 얘기하죠 우리 솔직히 여러분 계좌가 지금 어 여기서 사셔 가지고 그랬을 거야 여러분의 생동 패턴은 대부분 그래서 무시하는 건 아니라 우리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하면 이렇습니다 주식이 괜찮을까 그동안 많이 내렸다던데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아 난 좀 기다려야겠어 막 또 올라 한 번 또 팍 튀었어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종목들이 있대 그냥 그러고 있다가 한번 또 막 신나게 올라 아 지금 주식을 좀 해야 될까봐 책이나 한번 좀 볼까 아 근데 매수는 못하겠어 자신이 없어 이제 옆 부서 김대리가 돈을 많이 벌었대 야 나도 한번 해볼까 좀 가르쳐 줘볼래 종목 뭐 하면 좋니 그러니까 여기쯤 또 탁 튀니까 여기쯤 돼 가지고 뒤늦게 아 그래 삼성전자 사면 돼 매수 매수를 여기서 하고 증시가 또 와 사니까 올라 그래서 막 증시가 막 올라가니까 여기서 한번 또 춤에 이렇게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 여기서 천만원 여기서 오천만원 이런식으로 매수 이런식으로 위에서 물려있는 상태인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는 주가가 쭉 내렸으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모르겠어요 아 나 본성은 언제 본전 되냐 본전 내려면 아직도 말했다 아 근데 뭐 주식을 공부한다고 그러던데 뭐 종목 공부하는 거야 비중 관리 하라고 톤 다 넣었는데 비중이고 자시고가 어디 있어 모르겠는걸 그냥 그러고서 세월아 내어라 그냥 내버려 두고 있을걸 지금 방치 상태죠 안보고 있잖아 보면은 지금 눈높이에 제가 답답한 이유도 불러도 대답 없어 대답 없는 너야 이거 좀 나와서 보세요 종목 이거 좋습니다 지금 이런 업종 사셔야 돼요 심지어 내가 심지어 내가 공치사 공치사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대놓고 얘기할게 삼성전자 여기서 사라고 알려줬잖아 네이버 여기서 사라고 알려줬잖아 카카오 여기서 사라고 얘기해줬잖아 얼마전에 카카오에서 그거 인수하겠다고 얘기해 가지고 돈 더 들어갈 거니까 카카오는 팔으라고 그 얘기를 해줬잖아 그 거봐 우리 자고 있는게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대응을 즉각 즉각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기까지 와서야 뒤늦게 본전 됐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넋 놓고 있으면 닦졌던게 지붕 쳐다본다고 나중에 본전 되면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너 본전 됐다 코딱지만큼 이만큼 뿅 올라갔다가 야 신난다 그러고 푹 꺼질 거란 말이지 또 넋 놓고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난 지금 돈이 없는데 팔아서 올라갈 종목으로 교체를 하던지 아니면 뭐 추매를 좀 하던지 일단 먹고 죽어도 할 돈이 없다 그러면은 뭐 비중을 좀 잘라 가지고 다른 걸로 이쪽에다가 뭐 예를 들어 종목이 10개야 그럼 10개를 5개로 합쳐가지고 A 종목 B 종목 둘 중에 하나 합쳐서 A로 합치던지 C랑 D랑 해가지고 D로 합치던지 이런 식으로 작업이 좀 필요하죠 아니면은 뭐 내가 그동안 적금을 좀 잘 들어 놓은게 있는데 금리가 아무리 올랐어도 별거 없다 뭐 적금을 많이 들어야 된다 채권을 많이 사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은 추식 살 때에 왔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수가 제가 여기다가 항상 곱하기 3 곱하기 4 고정도 하면 된다 그랬죠 이거 올라온 거 보세요 이거 12야 이거 4 곱하면 몇이야 이거 4 곱하면 여러분 개별 종목에서는 30에서 40% 올라오는 종목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적 없지 계좌에 야 나 요새 최근에 뭐 VI도 하나 나왔었고 상한가도 하나 있었고 상한가 가더니 다음날 10%가 더 오르던걸?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 정상입니다 그게 없었어? 지금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겠지 최소한 정말 맞은 우선이 12%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사서도 12% 나왔어야 돼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이런다 여기서 증시를 이렇게 밀리잖아 그럼 뭐라 그러잖아 아이고 나는 본전도 안 됐는데 본전 하려고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멱살을 끌어잡고 또 도로 내려간다 아이고 주식 더럽다 이런단 말이에요 영원히 이거 이렇게 돈 못 벌어 여기를 계속 타야지 이걸 온전히 다 먹어? 그렇게는 어렵죠 올라갈 때 여기쯤 사가지고 뭐 여기쯤 해서 팔던지 여기쯤 해가지고 사가지고 여기쯤 해가지고 팔던지 이만큼씩 수익 내면서 올라왔어야죠 지금은 지금은 뭐야 또 거꾸로 보면 아까 얘기한 거 PER 11배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수직 상승할 거 같아? 금리 동결 됐으니까? 금리 인하했습니까? 금리 동결 심지어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또 여지를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야 뭘 올라왔습니까? 올라온 거 하나도 없지 내 거 계좌 반에 반 토막도 아직 안 올라왔구만 그냥 오른다고 해줘 기분이라도 좋게 이러신 분들 있어 진짜 그냥요 차트 분석 안 하셔도 되니까요 이거 오른다고 좀 해주세요 이러신 분들도 있다니까 정말 그래 해드릴게요 오르기는 오를 거야 자식놈 군대가 때쯤 그때쯤 대선 올라가겠지 여하튼 금리 인상과 금리 인상? 금리 동결과 심지어 금리 인하까지도 지금 넘보는 정도로 올라있다 근데 금리 인상을 추가로 더하겠다라는 그 여지를 좀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FMC에서는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지금 5.5인가요? 5.2인가? 근데 하여튼 0.2인가 0.5포인트를 해가지고 한 두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어제 저녁에 그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이거 이제 아까 눈높이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마 분포도가 분명히 홀딩 쪽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결이 나왔겠지 하지만 그 안에서 코멘트가 어떤 코멘트가 나왔느냐를 회의록을 까보면 이런 내용일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조만간 발표를 할 텐데 회의록 내용을 보면 야 이거 조금 올려야겠는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유지를 하되 조만간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어 이거 인플레를 이번에 못 잡고 가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 자체가 파탄날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이러다가 은행 다 죽어 우리 다 죽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죠 팽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홀딩이 나왔다는 거죠 여튼 시장 상황에서는 저는 오늘 하락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아까 장 초반에 오늘은 좀 내릴 수 있으니까 좀 어제 저녁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뭐 그냥 뭐 내렸으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만약에 오늘 올랐어 그럼 내일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리기를 스탑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제 요거였어요 어제 1시 정도에 드렸었던 코멘트였는데 지금은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죠 여기까지도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홀딱 잘라 버려 선제적으로 그러면은 이거 올라가는 거 못 먹잖아요 내가 스탑을 걸어놓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걸 건드려? 왜 건드려? 그럼 잘라 잘리겠죠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매수를 안 해? 그랬다가 갑자기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매수는 해 봐야지 그래서 매수는 매수대로 하고 스탑은 스탑대로 잘리게끔 내버려 두는 전략이 좋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훈련소에서는 분할 매수를 3분할하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올라갈 때 한번 눌릴 때 한번 다시 재돌파할 때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3분할 매수하는 훈련을 계속 해 드리고 있고 또 이게 지난달 강의였었는데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모아 가지고 영상을 아까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뒤늦게 오시는 분들도 다 보실 수 있게끔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영상 이거 링크 못 보신 분들은 오늘 텔레그램 올려보면 있어요 그걸로 확인해 가지고 이거 확실하게 좀 익혀 놓으십시오 근데 시기적으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좀 만약에 이 구간이다 저평가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분할 매수를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뭐 아래쪽에서 거래량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거래량이 나왔어 근데 버텨 그럼 요런 데서 쫓아 들어가야죠 피보라치 1까지 다 내려온 이런 구간에서 1번 2번 그리고서 그 다음번 돌파할 때 여기서 3번 요런 식으로 그때 되면 그걸 때 제가 또 할 거야 그 타이밍이 되면 만약에 증시가 폭락했어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1,2,3 잠깐 지우시고요 다시 한번 1,2,3으로 새로운 거래방법을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달 내내 떠돌고 있겠지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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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지금 주입시키고 있잖아 계속 거래량으로 본다 뭐 눌림 나온다 뭐 플래그 패턴이다 N짱 패턴이다 뭐 올라가는 자리에서 뭐 일목에서도 나온다 볼린저 밴드에서도 나온다 보조주표로도 본다 RSI로도 본다 다 안 써도 돼요 그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 2평선으로도 본다 다양하죠 그 여러가지 방법 중에 내거 딱 하나만 갖고 있으면 돼요 무기는 다양하지 전쟁을 나갔어요 전쟁을 나갔는데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시작하자마자 착검 합니까 그거 나중에 강선에서 총 이렇게 딱 나가다가 총알이 거기 튈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착검 안 하죠 백병전 할 때 착검 쓰잖아요 근데 가지고는 나가죠 거기다가 이제 옆에다가 대롱도롱 매달고 가잖아요 처음에는 소총 쏠 거 아니야 근데 일반 사병들은 소총만 주니까 소총으로 막 총 쏘다가 총알이 떨어져 그럼 어떻게 착검 껴 그러고서 착검에서 검 떨어져 나가 그럼 어떻게 괴물이판으로 싸워야지 괴물이판도 또 뺏겼어 그럼 주먹으로 싸워야지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이제 내가 전쟁 딱 나갔는데 한복판에 딱 떨었어 그러면 뭐 거기서 여러분이 좋은 유익도 아니고요 소총으로 쏘다가 뒷발로 발길질 한번 하고 태권도 한번 날려주고 착검 꽂아가지고 칼 한번 딱 이렇게 찔러주고 착검 다시 빼가지고 다시 또 소총 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거 다 쓰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머리 아프니까 그중에 하나만 하는 겁니다 하나만 내가 잘하는 거 총만 잘 싸도 되고요 행정반에서 볼펜만 잘 튕겨도 돼 볼펜 돌리기만 잘해도 행정반 뽑아줍니다 계산기만 잘 써도 행정반에서 뽑아주죠 엑셀 잘 쓰면 옛날에 한글 한글과 컴퓨터 한글 한컴 잘 쓰면은 그냥 행정반 뽑아갔어요 네 여튼 그래서 지금은 전략이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운 시장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스탑만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렇게 어려운 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스탑을 타이트하게 쫓아 올라갔으면 좋겠다 처음엔 여기다 걸었다가 이걸 올려버리는 거지 이렇게 올려버려 그걸 더 올려버려 이렇게 더 올려버려 그럼 여기서 얘가 돌파를 할랑발랑 하는 종목이야 그럼 어떻게 잘라버려?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쫓아가 추격해 추격해 계속 올라가면서 얘가 알아서 잘리게끔 그래서 익절할 거는 익절하도록 스탑을 올리고 손절할 거는 손절하도록 스탑을 올린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스탑을 이렇게 걸었다면 지금은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같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붙여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스탑이 알아서 나갈 거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장 끝나고서 스탑 몇 개 나갔느냐 여쭤봤었던 배경이 그런 겁니다 스탑 나간 건 어떤 거고 만약에 좀 아쉬운 종목이다 그러면 다시 어디서 살 거냐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재는 지수가 살짝 높기 때문에 스탑을 걸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금리 인상이 멈추고 최초 동결이 나온다 한들 이미 선반응 되어 있어서 올라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기대감을 갖더라도 스탑 걸고 대응하자 오늘 후두두도 좀 밀릴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밀렸다 그러면 오늘 종가 매수 해도 괜찮아요 좀 이렇게 안전한 반도차나 2차전지 종목 중에서 좀 주가 폭락한 거 특히 이제 어제 2차전지 종목 밀려가지고 훈련소에서 멘탈 클리닉을 한참 했는데 왜냐면 오늘도 봐봐요 벌써 2차전지 종목들 다 오르지 않았어요? 어제 거래량 없이 밀린 거라 의미 없다니까 1시간 내내 떠든 게 그 얘기인데 여하튼 오늘 같은 오늘 만약에 시장이 폭락했다 그럼 오늘 이제 장 막판에 2차전지 반도체 이런 거 이제 모아가면 좋죠 그리고 오늘 만약에 이제 올르고서 끝났다 그럼 내일 밀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변동성이 생겼다 변수가 생겼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얘가 옆으로 쭉 가는 시장이었는데 요만큼의 변수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충격이 생기죠 덜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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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지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제 이런 형태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근데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됐다 요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종목을 지금 그냥 잘 알라버려요 그러기엔 또 아쉬우니까 스탑을 타이트하게 좀 걸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전 종목에 스탑이 다 걸려 있어야 돼요 뭐 이건 좀 걸어놓고 이건 좀 뭐 장기 투자를 하고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조금씩 사가지고 난 오래 볼 거야 뭐 그러면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장기 투자에도 요런 데다가 스탑을 걸어놓으라는 거죠 밑에 쪽에다 건드리면 잘라나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악성 종목이 됩니다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60% 80% 찍는 악성 종목 한두 개만 있어도 좀 계좌에 들어있을 때 좀 멘탈이 좀 흔들리들 하죠 알겠죠? 같은 시황 상황은 이렇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 지금 채널 라인이 상승 채널 라인으로 계속 우상향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최대 이번에 3,000가지야? 이건 꿈도 꾸지마 3,000까지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번에는 최대폭은 2,700선, 2,750선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2,800까지 보는 곳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한 두어 달쯤 전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계속 2,200, 2,300 뭐 이런 얘기를 하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요거를 하나로 퉁치면 요렇게 올라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릴까봐 그거에 대한 우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2,400까지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는 하자 올라가면 좋지 올라가면 좋은데 그럼 보험 왜 들어요? 보험 난 아플 이유가 없는걸? 난 자동차 사고 안 날 거 같은걸? 그럼 보험 뭐하러 들어? 제가 이번에 보험료가 20만원 20만원이 안 나왔나? 19만원인가 나왔어요 차 산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지? 이유가 물론 안전장치도 있고 근데 팀웹이 100점이잖아요 그거 올해부터 반영해 주더라 할인해 주더라고 거기에다가 뭐 다자녀 혜택에다가 뭐 뭐 마일리지도 있고 뭐 원래는 26만원인가 7만원인가 나왔는데 마일리지 환급으로 7만원인가 8만원 환급받아가지고 19만원 나왔더라고 그거 나는 사고 날 사람 사고 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야 니가 인마 얼마나 운전을 잘한다고 인마 사고가 안 나겠냐 제가 되게 느리게 하거든요 되게 답답하게 해요 운전을 되게 답답하게 옆에서 보면은 야 짜증나 좀 밟어 뭐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천천히 가속하고 천천히 감속한단 말이에요 속 터지게 운전해 그랬더니 점수가 잘 나오고 있는데 운전을 할 때 주변 상황을 다 보면서 운전을 합니다 전후 좌우를 다 봐요 그래서 뒤쪽 200m 까지 체크하면서 항상 운전하거든요 근데 뒤에서 어? 저쪽 5시 방향에서 어떤 차가 150km로 오고 있네 그럼 피한단 말이에요 왼쪽 차선으로 피해야겠다 그리고 어.. 지금 뭐 가드레일 넘어서 진짜 오버 심하죠 가드레일 넘어서 버스 전용차로에서 버스가 조금 과속해서 오고 있다 그러면 3차로까지 도망갑니다 진짜 보수적으로 하죠 이게 이 성격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 여행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졌습니다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운전하는 게 안전하게 하려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다 얘기 나왔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뭐 자차 뭐하러 듭니까? 뭐 의무보험은 의무니까 어쩔 수 없이 든다고 쳐도 나머지 보험 그냥 다 최하로 내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조건 다 빵빵하게 넣었어요 웬만한 거 다 뭐 1억짜리 뭐 3억짜리 뭐 이렇게 넣고 한 거야 그런데도 19만원 나왔어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 것도 미안한 거지 쟤는 보험을 가입 안 해도 되는데 가입을 하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현재 실장 상황을 보험의 성격으로 보자 아 올르면 좋다니까 올르면 좋은데 밀리면 어쩔게요 그러면 아이고 죽 건데 그러면서 아이고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이야 뒤지겄다 뭐 이러면서 나중에 뒤늦게 여기서 후회 그러면 이제 여기 딱 걸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좀 반 팔까요?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 그럼 제가 안 됩니다 지금은 제발 내버려 두세요 자 여러분 멘탈은 이렇고요 주식은 이렇고요 기다리는 미약이 있어야 되고요 뭐 그런 얘기로 제가 태세전환 하죠 그 답답한 소리 하는 시기가 이런 시기야 아주 그냥 팔고 싶어서 그냥 손이 근질근질 하시는 그런 시기라고 나 미리 얘기하잖아 미리 제발 내리려고 하고 있잖아 제발 이럴 때 속이 정말 너무 터져요 너무 답답해 스탑을 걸던 제가요 지금 마이너스 600만원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자르라고 하세요 주식이 내일 끝나냐? 올라가면 또 사면 되잖아 아니 나는 그런 거 못해요 그냥 내버려 둘게요 뭐 어쩔 수 없지 항상 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도돌표 도돌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제 도리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향 제시하는 것이 전제로서는 스탑러스 대응 하시는 게 좋겠다 입니다 이게 제가 훈련소에서 방송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딱 심플해요 스탑 거세요 안 걸었어? 왜? 왜? 뭐 때문에? 왜 때문에 스탑을 안 걸었어? 걸어야지? 스탑 영상 줄게 내일까지 안 해와? 강태 이렇게 해버리면 깔끔하거든 근데 지금 오늘 내가 자꾸 눈높이에다가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게 모든 상황이 예측돼서 그래 이거 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애를 딱 보면은 아 저 새끼 저거 저거 가다가 저기 자빠질 것 같아 어 잠깐만 자빠질 자빠졌다 어 자빠졌다 야 난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 아닌데? 나 안 넘어질 건데? 나 괜찮은데? 그러고서 나를 놀리다가 뒤로 자빠지지 꼭 그래요 저희 딸내미가 아닌데? 나 안 자빠질 건데? 괜찮은데?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저기 나오잖아요 거기 무슨 드라마였지? 거기에 나오는 명대사 있잖아요 어? 그 청소년들이 사고가 많이 난 이유 미성년자가 사고 난 이유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항상 상상을 해보세요 저기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뒤지나? 뭐 이런 걸 좀 생각해보시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잔소리고요 난 해당 없는데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이 돈을 까먹으면 내가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어야 하다못해 정관장이라도 하나 보내줄 거 아니야 근데 돈을 돈을 너 인마 너 왜 자꾸 내 거 손절하라 그래 응? 못 사게 하고 응? 왜 자꾸 응? 종목 이거 뭐 대충 막 이렇게 하라고 하고 막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아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내가 돈을 벌지 스물다섯 스물하나 어이 기억력 좋으시네 자 여튼 현재는 뭐 외국인이 뭐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다 뭐 오늘 1조를 팔았습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뭐 매도를 했어 왜 주를 했어 지금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최근에 기관이랑 외인이 사놓은 거 지금 수익 실현도 못했습니다 이거 팔려면 여기까지 내려갔다 와야 돼 그 여기서 팔지 왜 여기서 파나요? 얘들이 팔면 내려가 여러분 개인 여기서 100만원 200만원 파는 건 티도 안 나지 얘네 이거 수십억 1조 던지면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파는 과정에서 내려온다 그거 얻어맞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넘어가면 또 하면 되는 걸 왜 넘어가면 이 단타가 또 나와 여기까지 물론 여기선 잘라야겠지만 이 위에서의 플레이는 이 위에서 생각하자 알겠죠? 지금 일기예보상 소나기가 온다고 하니까 소나기 뭐하러 맞으러 가 2시에서 4시 사이인데 아 그러면 오늘 2시에서 4시 사이에 6분을 나가야겠다 이러고 있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2시에서 4시 사이에 피해서 가면 좋은 거 아니야? 만약에 4시가 넘었어 근데도 비가 와 우산 쓰고 가면 되지 아니면 이제 뭐 5시, 6시 아니면 7시 아예 넘어서 가던지 그거 아닌데 굳이 2시에서 4시 사이에 그때 나가겠다고 우산 필요 없어 그냥 그러고 뛰쳐나가 제발 좀 안그렸었으면 좋겠습니다